버스터즈 분들은 정동문화쇼에 오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? 네, 맞아요. 맞습니다. 진짜? 모르겠어요, 이 언니? 이 언니 몰라요. 알고 있어요, 알고 있어요.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었다고? 네.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정동길에 오셔서 다시 공연을 올리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일단 작년이 제게 기억이 새록새록 다진 않는 것 같고 이번에 팬분들과 만나서 한층 더 텐션이 높아졌습니다. 네, 그리고 저번에는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접축이 돼서 너무 기쁩니다. 맞아요,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한 번 했었으니까 이렇게 눈앞에 이런 진짜 생인간 분들이 생인간? 이렇게 하셔서 생인간? 오, 인간이다, 이런 느낌? 아, 생인간? 네. 아, 오늘 또 처음 들어보는다. 네. 아, 그리고 우리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왜 이렇게 웃기나요? 아, 우리 버스터즈 분들이 요즘 또 전국 축제를 접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. 버스터즈 분들만의 축제를 즐기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? 축제를 즐기는 법. 역시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시니까 같이 춤을 가르쳐 드릴게요. 이렇게. 나머지 아직 같이 춤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 일어서서 이렇게. 같이 그냥 함께 하시니까 그만큼 그냥 다 재밌고 팬분들이랑 그냥 함께여서 재밌는 것 같아요.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밤새 수자 떨고 싶다. 아, 정말. 아, 정말 상큼하시네. 자, 오늘도 정통 문화 축제 즐기다 가시길 바라면서 자,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다음은요, 저희가 7월 달에 나왔던 곡인데요. 여러분, 여름인걸이라는 곡 아시나요? 네. 맞아요. 근데 저희가 오늘은 아쉽게도 이 신발 불은 키지 않고 진행을 한답니다. 그래서 여름인걸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이제 여름 아니지만 여름인걸 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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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면 버스트제이 무대에 이어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호. 화이팅. 네. 축하해주세요. 네... 오늘은區 단독 MV에서 핀 시간 2 Parce que kte 시간 2위를 넣고 더 이상 날 달라는 걸은 꿈꾸던 날에 와버린 걸까 눈부시 봐도 바람결 따라 이 클린 바다 Light up 태양빛이 뜨거워 누가 내릴 날 Hurry up 낯선 느낌 조금만 나 진반 따라 기다리면 어김없이 날 찾아와 설레어 나 여름인걸 네 앞에서 baby 내 기분은 waiting 바나나 바나나 어느 순간 baby 네 두꺼만 wait 빨개 또 나의 여름인걸 대분들 나의 여름인걸 한 두툰 свой 끄는 파도 소리 들려 야자석 그늘 밑에 누워 파인애플 맛 더 패션으로 찍어 너처럼 달콤해 끌려 Baby Light up 내 안이 집 뜨거워 뭐가 들을 때 Hurry up 낯선 느낌 조그만 나침반처럼 기다리면 어김없이 날 찾아와 설레나 여름인가 네 앞에선 Baby 내 기분은 왜 이렇게 바나나 바나나 어느샌가 Baby 네 눈감은 왜 이렇게 뜨거워져 다주 못던 계절을 지나 계절을 지나 In my zone In my zone 가슴이 자꾸만 빠르게 튀어 매전들어 넌 나의 여름인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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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리선발데 우리만의 계절인걸 계절인걸 바나나나 빛빛이 쏟아진다 우리만의 계절인걸 너나의 여름인걸 와 여러분 저희가 다음 곡을 리허설 합니다 리허설? 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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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겠습니다 2013 최MI III ow 안녕 난 하루종일 맘 불안했어 전부 오질 않아 행복했었던 시간들이 멈췄어 아무 말 못한 채 울어 baby 단 남의 얘기 같았던 멀어진 우리 사이가 벌써 두려워져 이 별은 생각보다 빨리 우릴 향해 오고 있어 맞아 잡은 두 손은 두번 다시 놓지 않길 바란다 만나 우릴 비추면 태양을 약속해 지금부터 뺄쳐진 모든 순간에 너와의 All my day 어제는 말야 네가 나오는 좋은 꿈을 꿨어 좋은 꿈을 꿨어 난 하루종일 널 품에 안고 버틸 수 있었어 고장 나버린 시계야 힘을 내줘 맘이 너무 아파 그래 baby 꿈에도 생각 못해도 멀어진 우리 사이가 벌써 두려워져 이 별은 생각보다 빨리 우릴 향해 오고 있어 우릴 향해 오고 있어 맞아 잡은 두 손은 두번 다시 놓지 않길 바란다 우릴 비추면 태양을 약속해 지금부터 뺄쳐진 모든 순간에 너와의 All my day 영원할 수만 있다면 영원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멈춰버리고 싶은걸 시간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곁에 있어주길 이 말 네게 전하고 싶어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우릴 향해 오고 있어 나 이제 잡은 두 손은 두번 다시 놓지 않길 바란다 너와 나 우릴 비추는 태양아 왜 어떡해 지금부터 펼쳐진 모든 순간에 너와의 All my day 여러분 정동문화축제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더 크게 하실 수 있죠? 네! 좋아요! 좋아요 아니 여기 길이 되게 저희가 아직 안 가봤는데 맛있는게 되게 많나요? 뭐가 있어요? 알려주세요 핫바 핫바 빠리 뽀리 호리 호 허 허 아 에? 네 이따가 저희가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! 한번 푸드파이트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만 남겨뒀는데 네 많이 슬프죠? 슬퍼요 이렇게 끝내기 아쉬운데 여러분 감기 안걸리셨죠? 다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나 이제 전기장판 꺼냈잖아 뭐라고? 전기장판 꺼냈잖아요 정기장판? 그러니까 침대 위에 따뜻하게 아 정리! 아! 그거 이제 깔았어? 넌 너무 추워서 못쓰야겠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지은이 감기 걸려서 오늘 코소리 많이 나요 목소리 나요 야 먹었어? 야 먹었어 여러분 감기 걸려도 저희 이해해 주실거죠? 예 해주실거죠? 감기 스토즈인데 괜찮겠죠? 아 맞아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 두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마지막 곡 소개해줄 사람 어떻게 아셨지? 여러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야때 같이 아이야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아 같이 해주세요 네 마음이 아이아 했어요 할 수 있죠 여러분? 모두들 Are you ready? 네 오케이 오케이 신나게 마지막 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가지마 시작하겠습니다 저 눈에 빠진 말 거짓말인 줄 알았어 영원아 저렴한 나 가능할 것 같은데 머릿속에 들어와 그 속을 헤엄치나봐 어른인 척 해봐도 네 앞에서 아이야 두 눈에 가만 징 하고 윙크할 때면 입꼬리 위로 윙 하고 웃어줄 때면 난 몰라 아이야 아이야 완전 좋아 난 솔직하게 싫은데 1, 2 네가 내 맘에 꽃 박혀서 난 아이야 아이야 네가 내 맘에 꽃 박혀서 난 아이야 아이야 어떻게 할까 아이야 난 고대를 할까 아이야 너와 떨려 난 참고 못 자 오늘 밤은 다 찬송 아이야 아이야 지금 내 맘 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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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소리가 들길까 봐 아이야 아이야 그대가 아이야 아이야 너와 떨려 난 참고 못 자 오늘 밤은 다 찬송 스톱 잠깐 이정도면 날 대도 될 것 같은데 여태 몸에서 설마 알면서 모른 척 한 거라면 진짜 넌 나빠서 그럼 내가 뭐가 돼 그러면은 너 안 돼 솔직히 이런 다 알지 이런 건 많지 그렇다고 해도 써야 없어 이미 I'm falling 입술에 마주 하고 삐져 있으면 뒤에서 나를 확 하고 안아줄 때면 난 몰라 아이야 아이야 어쩌면 좋아 넌 보지가 나면 싫은데 1 2 네가 내 맘에 꽃 박혀서 난 아이야 아이야 네가 내 맘에 꽃 박혀서 난 아이야 아이야 어떻게 할까 아이야 고대를 할까 아이야 너무 떨려 난 참고 못 자 오늘 밤은 다 찬송 잘 모르겠어 Can I get a woman 종이 몰라 재고 있는 네 꿈에 한 번쯤 one more chance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을지 몰라 날 맺이 부는 바람에 이 말 좀 하고 싶은 걸 너를 사랑한다고 1 2 니가 내 눈에 껍박혀서 난 아야 아야 니가 내 맘을 끊질러서 난 아야 아야 어떻게 할까 아야 고백을 말까 아야 나와 불려만 참 좋았자 오늘 밤은 다 찬송 아야 아야 지금의 눈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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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갑 소리에 가질 게가 불러 아야 아야 그래 아야 아야 너와 걸려 난 참고만 잘해 오늘 밤은 다 찬송 네 지금까지 부하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SNS 많이 해주세요 안녕 인스타 출타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넌 내 맘이야 아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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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k